충북지역은 기록적인 폭우에 최악의 수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는 해외연수에 나섰던 도의원들에게 출국 하루 만에 조기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의원입니다. 이들의 해외연수 소식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충북도의회는 이들에게 조기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외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은 현지 비행 사정에 따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학철 의원은 당초 조기 귀국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웃긴 모양새라는 이유에서 옵니다. 하지만 정당 차원의 징계까지 예고되면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징계 차원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당차원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공천 배제까지도 각당은 확연을 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 의회는 이들이 모두 귀국하는 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대로 윤리특별위원회